근데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지금 다른 파트도 하고 싶어요 다른 파트? 두 명이 지금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설렘 파트라고 명시가 돼 있는 여기 좀 중요한 파트를 근데 제가 없으면 제가 받을 때 없어요 근데 저 지금 다른 사람의 파트 관심이 없어요 소리꾼이랑 곡이 딱 나왔을 때 곡 자체가 랩곡이었고 어쨌든 랩이 중점이 되는 곡이긴 한데 랩하시는 분은 소름 나도 소홍도? 네 나도 지금까지는 제가 포티션은 아직도 훨씬 나게 하는 건 아니 때문에 그래서 좀 이번에도 랩 한 번만 하고 싶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형이 보컬이잖아요 원래 포지션이 랩을 다른 래퍼들한테 양보를 하고 형이 보컬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하고 싶어요 소울이 형이 파트 분배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랩을 하고 싶어요 좋아하더라고요 소울이 형이 보컬 포지션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이 너무 많아 자꾸 나서지지 말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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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범준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희 MR 틀어놓고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있으면 있으면 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설렘 파트 받아서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파트 정리할 때 저 그냥 최대한 여심 없이 다른 파트 다 다른 친구 나눠서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좀 아, 왜 사업을 쓰는데 사람이 너무 착하면 안 돼 때문에 그래서 저 지금 다른 파트도 하고 싶어요 다른 파트? 두 명이 지금 불쾌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설렘 파트라고 명시가 돼 있는 여기 좀 중요한 파트를 어찌나 그 소울이 맡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민근이도 사실은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제가 없으면 제가 파트도 없어요 근데 저 지금 다른 사람의 파트 관심이 없어요 신경 없어요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말해야 돼 그리고 또 다른 파트도 있어요 들어봐 지도가 이 두 개 소울이 형은 욕심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던 랩 파트도 그 형이 하려고 하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예민해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걸 조금 말하고 싶었어요 또 다른 파트 갑자기 아니다 갑자기 아니다 다들 사랑하는 것 이번엔 아주 잘생긴